스님, 보통 불교를 보면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여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일종의 거릇된 사유고 이런 생각들은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익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화라든가 집착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꼬이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팔정도에도 보면 바른 사유와 거릇된 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릇된 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될 어떤 그런 사유, 이런 생각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멈춰야 되는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필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터부시하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번뇌로 인한 생각이에요. 장애나 번뇌로 인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법다운 생각이라든가 진리에 맞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생각, 탐욕이 없는 생각, 성냄이 없이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혜를 성장시켜주는 되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멈춰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 여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차별이 있는데 여모라는 게 원래 빨래로 니삐다라고 하는데 원래 뜻이 약간 역겨움이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릇된 생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버려야 될 생각이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그렇지만 바른 사회 같은 건 생각을 하다 보면 지혜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물질이나 정신현상, 물질 아니면 정신현상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그러니까 형체가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냥 어떤 작용이 있는 이런 것들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물질과 정신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관찰해서 끝나지 않고 이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 실상. 그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보면 이것들이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조사를 하고 반조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예를 들면 우리 몸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유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또 몸이 유지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접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눈과 형색이 만나야 눈의식이 일어나고 마음과 또 법이 만나야 소위 말해서 마음의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제 정신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건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조사할 때도 반드시 바른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이것들은 참 무상하고 참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무상과 무아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게 되게 마치 영원하고 내 거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머쥐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걸 이렇게 깊이 관찰하고 관찰한 다음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차림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아, 이거 자체가 정말 변화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면 이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 거예요. 집착을 놓게 되면 우리 마음이 여기서부터 마음이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집착이 놓아지는 그거를 우리가 염오라고 해요. 이렇게 이 정도 내가 거머쥐고 있는 이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정도의 강력한 지혜가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염오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오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이것을 정말 이건 역겨운 거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통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오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싫어하고 이걸 멀리하고 도망가려고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이런 성냄이 아니라 이거의 속성 자체가 정말 이게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기에 거머쥐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머쥘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이걸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서서히 포기하는 상태. 그걸 우리가 염오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오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이게 사람들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 그냥 막 이걸 싫고 이걸 멀리하고 싶고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성냄하고 구분하면 안 돼요.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염오의 지혜는 현상에 대한 철저한 통찰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걸 거머쥐고 있던 우리 집착을 놓게 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스님.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염오와 자해의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염오는 좀 대상이 이롭지 않거나 나에게 해롭구나 해서 멀어지는 느낌이고 자해는 이제 대상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우아라고 하셨는데 왜 모든 존재들에게 자해를 닦으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집착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내가 집착하는 이 대상이 행복이고, 내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행복이고 이것이 마치 영혼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원치 않고 싫어하는, 원치 않는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 염호의 지연은 여기에 대한 집착을 멀어지게 하는 거지 이 대상으로부터 아예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거머쥐고 있던 집착을 놓게 하는 그게 염호고 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게 자해고 연민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반응을 하거든요. 원하는 건 집착하고 원치 않는 건 싫어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염호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고 이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보니까 마음이 이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어 있던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싫어하지도 않고 이런 아주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 현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보니까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이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호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염호의 지혜하고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성냄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거든. 특히 이제 성냄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탐욕도 물론 염호의 지혜가 있으면 집착도 없어지지만 집착이 없다는 성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성냄이 있으면 그거는 지혜가 작용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혜 이제 성냄이 없으니까 그 대상과 대상을 대할 때 오히려 그 대상에 적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급적이면 잘 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란다는 게 세속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법을 만나서 다 깨달음을 얻길 바라는 이런 것도 자외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외심과 연민심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충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외경에 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보호하는 것이 자외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자기를 보호하라기보다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와 자식을 그 행복을 거의 동일시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만큼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고 자식이 행복하는 만큼 또 당신도 행복하고 이런 거 그럴 정도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내가 더 행복하길 바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만큼 자식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만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거지 나를 희생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진정한 자애는 나는 희생하고 남은 행복하게 하고 이걸 자애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에 대한 자애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는 없고 남에 대한 자야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자애는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한 게 진짜 자애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고 남만 행복하게 하는 이런 걸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좀 고귀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은밀하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애라고 보진 않아요. 좀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애는 나와 남이 동시에 같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자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